B1A4 B1A4가 정규 3집 타이틀곡 거짓마리아로 컴백을 알렸습니다. GS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하나 둘 렛츠프라이 베리포! 안녕하세요 베리포입니다. 타이틀곡 거짓마리아는 어떤 곡인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 전곡 저작곡이고요. 그리고 이번 타이틀 거짓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여행인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해요. 그래서 모질기구인데 마음속으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곡입니다. 타이틀곡 거짓마리아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무를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화를 넣어봤습니다.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마리아 떠나가 행복해 제발 더 행복해 B1A4의 예능감 한번 확인해볼까요? 거짓마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말도 안돼 많이 듣고 있죠? 내가 확인할 거야. 야 너 마리아 B1A4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알려주세요. 저희 B1A4 거짓마리아로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GS25 GSTV에서 함께하세요